어제 손태진씨의 매니저가 건강상태에 대해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손태진씨가 몸살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로트 콘서트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대에 서는 동안 피곤함을 느꼈지만 공연이 끝날 때까지 이어가고 싶었지만 공연이 끝나갈 무렵 무대 무대에서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에서 심각한 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해야 했다.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다행히 상태가 심각해 응급수술을 해야 했고 신속하게 병원에 내원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수술 후 손태진은 의료진의 전담 진료를 받으며 점차 회복됐다. 건강이 좋아졌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 팬들의 많은 사랑과 축하를 받았다. 특유의 음악적 스타일과 재능으로 무대에 복귀하는 그의 모습에 팬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이들은 손태진의 성공적인 회복과 수술을 축하하며 그가 열정과 건강을 되찾아 음악 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손태진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고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트로트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연을 마무리하며 인생에 있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냈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그는 팬들과 가요계 동료들로부터 많은 축하와 기도를 받았다. 그는 sns를 통해 고마움을 표하며 하루빨리 무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연예인 보호와 건강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손태진 원장의 시기적절한 진단과 수술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가 빨리 회복해 자신만의 트로트 음악을 선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손태진 의 이야기는 예술가의 사랑과 열정을 강조한다. 예술계의 장애물에 직면하더라도 확고한 의지로 자신의 열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끈기의 증거이며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왜 오제 에 으 우